아 진짜 오랜만에 녹화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일단은 제가 룸앤을 끼고 왔습니다 룸앤 뭐 이번에 룸앤 패치된거 뭐 모바일밖에 없긴 해요 모바일밖에 없는데 지금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룸앤이 지금 그래서 바로 룸앤으로 끼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M에 떠주면 안되나? 바로 M에? 슛! 아 까비 야 이건 기타요 야 안되겠다 그냥 빠르게 룸앤고 맞춰볼란다 그냥 안되겠다 너무 기대돼 진짜 빨리 쓰고싶어 야 저거 1억불있다 저거 내가 먹게 야 너같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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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꺼미 시치 야 오케오케 오케 바로 집으로 퇴타버린다 야 너무 좋아 벌써 데미 내게 모았어 이제 포즈만 올리면 돼 뭐여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포즈 올리자 들어와 어 어딨어 아야야야 한입만 한입만 잡아 어 에노나 그거 놔줘 놔줘야돼 뒤로 뺄거같은데 느낌이 왁끼oco 그르거치 오키야 좋았다 좋았다 바로 룸앤고 그냥 바로 사버려 그르르치 이거야 오태 왁 오케 nh&앤홤 너 나머지 다 써라 갈게 오키다 됐어요 풀차징 됐고 오 야 데미지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일로와봐 한명 컷 야 일로와봐봐 야 뭐야 저거 깊인데? 아 너무 아깝다 와 근데 이 룸앤드 아 나쁘지 않은데 침대 왜 뚫리냐 저 랩을 한번 잘라볼까? 들어가보죠 야 랩을아 니 뭐 어쩔건데 내려가서 와 랩을 랩으로 잘라버려 오케 플라임 먹었고 너무 좋아요 이제 게임 끝났어 이제 게임 끝났어 어 이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거든 너도 나 못 이겨 어 나 못 이기거든 이제 나 못 이겨 나 못 이긴다 했다 오호 얜 못하는 놈 됐냐 나도 한번 타주고 그렇지 그렇지 한번 타주고 잡아 동세조? 뭐야 어디갔어? 동세조? 오 야 잡아 동세조? 오오 야야야 위치매라기 오케 잡았군 아이스 너무 좋았다 너무 맛있어 와우 와우 이건가 진짜 이건가 아 뭐야 넌 넌 누구니? 너 뭐야 너 어디서 야 너도 좀 맞자 친구야 너 헤드헌터를 좀 맞아봐야될거 같애 어 헤드헌터란다 아 룸앤고 맞아봐야될거 같애 죽었죠? 안 된다니까 어? 됐겠냐 여기 여기? 와아 진짜 너무 맛있게 들어간다 데미지가 진짜 이건가 오 살았어 풍선 들어가고 라스트 어디야 저기야? 야 야마 흔치 파워 안한다 이씨 어? 들어가야겠지 오우 너무 맛있어 게다가 여기는 또 무슨 맵이든 사원 맵이기 때문에 MS 수급하기 엄청 쉽거든요 뭐야 이거 초반 포즈 올리기 너무 좋다 왔다 왔다 벌써부터 채웠어 바로 가는거야 좋습니다 벌써부터 됐어 여기다 이제 볼케닉까지 뜬다 얼마나 맛있겠냐 이거 잠시만 변순데 오오 뭐야 이거 잠깐만 나 보이는 것 떴는데 애노나 너 이거 먹어라 내가 보이는 것 써라 이거 자아 일단 나쁘지 않아 이제부터 스트레스를 빠르게 채운다 대충 예측해가지고 데미지 세거든 근데 맞는 순간 지금 치명상이야 그냥 어 어 아 저거 맞추면 저거 맞추면 한데 흐어어어 나이스 야 이거 룸에 장애초에서 배운거거든 어 배웠어 배웠거든 어 배웠잖아 자 일단은 이거는 이거 쓸게요 바로 불러갑니다 바로가 주샥 오메 야 너 안 돼 미안한데 야 너 안 돼 야 나 룸에인데 인마 되겠냐 야 룸에니라고 안 된다고 얘들아 득딜의 정서 룸에니라고 지금 어 밥을 먹어야 돼 뭐 솔직히 나가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오 나가도 될 것 같아 너나 아니 뭐 일단 끝까지 하던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건 질 수가 없어 지금 이건 클라우드만 뜬다 질 수가 없는 시나리오 하지만 풍선 하지만 풍선 자 이제 N1이 녹았기 때문에 솔직히 전달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솔직히 이거 못 이긴다 이건 그냥 접어야 되거든 어 그냥 접어야 되거든 못 이기는 순간 접어야 돼 접어야 되거든요 예 와 야 진짜 근데 맞냐 진짜 극딜이다 믿겠냐 레브락 얘 싸우면서 알았어 쟤 봐봐봐 쟤 나한테 자신있게 오다가 봐봐봐 이거 못 온다니까 어 너무 세가지고 못 오잖아 위스파는 못하냐 밤 인마 도구 주제에 몸빵을 안해 이 자식 넌 안 되겠다 넌 너 죽어 아니 과연 도구 주제에 몸빵을 안해 아 요즘 도구들 그냥 그냥 어? 좀 편한가봐 요즘 도구들 아따 도구들을 잠깐 상상도 못했어 야 미안한데 야 블랙호 던져도 인마 안 돼 야 근데 블랙호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대기 친구야 너 왜 들어오냐 믿겠냐 워든 니 뭐 아니 워든 믿댄넘아 아니 워든아 너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곳은 어? 얘 맞네 야 뭐 애매가봐 너 뭐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가냐 넌 진짜 버그인데 물론 얘들이 지금 곰방티어를 얼마나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만은요 그냥 얘는 코트인데 너가 너가 오늘 물은 코트야 다 죽어야겠지 다 죽어야겠지 이리 와봐 그딴 거 소용없어 응 이리 와봐 그딴 거 소용없어 응 때려 루맨장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루맨이 담배 날 비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